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이들은 서산과 홍성 예산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뒤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재발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.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지방의원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